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좋은 잘 지냈어? 또 잘생겼다. 형이 제일 보고 싶었어요. 왜? 형을 제일 오래 못 봤으니까. 싶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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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변에서 얘기 좀 해요? 옛날에는 다른 프로그램 이름이 되면서 잘 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형목 잘 보고 있어요. 미국 편 잘 보고 있어요. 거의 그런지. 그럼. 사실 이번에 존이 거의 압도적인 수혜자 수혜자. 진짜 고급 레스토랑의 고급 인력 같은 느낌을 받아서. 해봤지? 그러니까 알바 안 해봤어? 안 해봤어?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 되게 센스 있게 잘하더라. 손님들을 대할 때 거기에 적절한 대답 같은 거나 응대하는 게 너무 잘하니까. 요구르트 응대는 최고였었던 것 같아요. 하나 더 드리면 되죠? 하나 더 드리면 되죠? 아우. 식혜도 시흥 먼저 해보고. 자기가 앞에서 또 마셔보면서. 유혹하고 막 이런 장면들을. 내가 여기서 먹고 있으면 궁금해할 것 같아 사람들이. нит 그러면 정말 맛있다. 아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없었어요. 우리는 아이스로는? 트래디셔리인 한국회로는? 우리는 아이스로는 아이스로는. 정말 맛있어. 음? 하나 더 맛있어. 응. 와우. 눈을 계속 마주치면서 미소로 계속 통해. 그게 되게 중요하다. 맨 처음에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 기억나세요? 그때 제 기억에는 되게 얼어있었는데. 처음이니까. 네, 그냥 쭈뼛, 쭈뼛 하다가 끝났죠. 워밍업 한 거지. 실전이 강하다는 거지, 그만큼. 오! 커졌다, 커졌다. 너무 럭쩌리한데? 우와. 너무 럭쩌리하네. 오, 둥백하신 것 같아. 오우. 야, 얼마나 팔려고 그러고. 양재기 쟁반. 62라고 나와있어. 62가 4로 나누면. 여기가 냉장고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셰프님 원하는 대로 세팅을 여기를. 경환아, 넌 뭐 할 거야? 튀김, 튀김. 탕수육 튀김. 네. 고기를 튀기면 나는 짜장을 볶고, 탕수육 소스를 만들고. 셰프님, 저 뭐 하면 되나요? 면. 일단 면을 삶아요. 딱 넣잖아? 네. 이게, 물 때 이렇게 될 수 있으면 풀어서 넣어야 돼. 네, 안 붓게. 이렇게 쫙 틀어서. 타임워크. 제가 시계 보면서 할게요. 한 3분만 맞춰놔 봐. 3분이야. 원 재쟁면. 원 탕수육. 원 탕수육. 원에lles 부 gown하고. 사업중. 손 장면이 우리 베 unasią. 손 Vul님이 누구냐. 자 여러분, lohan! 긴장하시고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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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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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셨다. 오셨다, 오셨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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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해야지 자리 안내해야지 아 이 자식 보고 있어 그렇게 서빙 이름 가르쳐서 그냥 돈 들어왔네 안녕하세요 얘기해 토크해 토크 벌쯤 벌쯤 하지 말고 토크 하라고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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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이 첫번째 시작 바로 준비해 주세요 네 네 한 번 말할게요 한 번 말할게요 한 번 말할게요 네 조금 더 걱정할게요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진짜 외국 사람 좋네 좋네 영어가 되니까 형, 캐스트. 여기요, 얻어 두 개요. 그거는 볼의 상태를 봐야지 시간으로 못 보겠어. 딱 예쁘게 올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네 주. 자, 11번 테이블 짜장면 두 개. All right. All right, thank you. Two 짜장면스. Thank you. Enjoy. Thank you. Wow, it smells amazing. It looks so good. So it is one? Yeah. Okay. Okay. Wow. How did you explain how to mix the sauce with the noodles? Not yet. You should have to mix it well. So you want to mix the sauce with the noodles thoroughly? Okay. And taste. That was my first question, so thank you. I was about to just go for it. Nice. It's good. I've definitely not tried a sauce like this before. Yeah, the sauce is different, but I like it. It's really hot. Yeah, it's more of a, it's less, or I mean it's more mild than I was expecting. I was expecting something kind of, you know, kind of spooky. Yeah. Oh, but I don't have a bunch of black sauce around my mouth. That's what I'm not. Oh, 좋아하시는, 약간 좋아하는 표정인데? 근데 냄새 죽인다. 너무 배고파. 저 사람들 부러워. 평가가 긍정적인 것 같은데? 네. 잘 먹네, 결국. 솔직하게 얘기를 해달라고 해서. 응. 어, 밀어봤구나. 맛은 일단. 맛은 4.37점 나왔어. 오우. 괜찮은 거 아니야? 괜찮은 거. 근데 진짜 맛있어졌어요. 그리고 서비스는. 3.75. 아, 낫다. 아, 서비스에서 깎고 먹었구만. 아, 서비스에서 깎고 먹었구만. 더욱 적극적으로 해야겠네요. 그럼. 나 진짜 잘 생각하지 마. 딱 손님이 왔을 때 얼른 가서 대영장이 두고 말아. 오면 그래도 인사겸 나가서 메뉴 여기 있으니까 천천히 생각하시라고 하고만 와도. 네. 음식. 음식 설명. 네. 네. 좀 적어놔요. 잠시만요. 단무지 타이밍. 이야기 하는 거. 마중. 마중죠, 마중. 마중? 아, 그래.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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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중. 이제 우리가 얘기한 건 내일 이제 바빠지면 하나도 실행 못해. 잘할 수 있어요. 잘할 수 있어요. 잘할 수 있어요. 막 뛰어다녀도 멘봉 오는데. 동영상 사이트에 찾아봤어요. 아, 진짜. 그래. 웨이터 하는 방법. 아, 웨이터 하는 방법을? 웨이터 하는 방법을? 아, 진짜? 진짜? 아, 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랬어요. 아, 해 본 적이 없으니까. 잘할 수 있겠네요. 네, 짜증나. 한 번 더 해볼까요? 감사합니다. advancements. 여기다가 서비스. 그래. свидетель. 서비스는 4.78. 와우, 대기했던. 오늘 진짜 시뮬레이션 잘했어. 아, 다행이다, 다행이야. 서비스는 5점이 나왔어요. 뭐야. 만점이야? 5점이요? 존과 그의 크로에게 감사하다. 정국아 그 아이들 정국아 아이들이네 이현국과 아이들이 아니라 정국아 콜서빙 잘해 호텔에 가서 총 지배인 해도 돼 Alright Do you guys need anything else? NAPKINS Okay, we'll call your number when it's ready Thank you Okay I like this I serve 돈 천만원이라도 주고 스카우트 Warriors Warriors Warriors? 당연히 Warriors 순한데? 약간 업그레이드 전방 눈빛 나왔어 기억에 남는 손님들 있어 나는 그 라라를 했는데 첫 장사할 때 그 큰 아저씨 있었지 지우 계속 웃으면서 진짜 지우 잠시 한 번 더 다음날엔 네 아 네 네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뉴이 너는 모르겠지? 아니고,I'm going to cut you. Schaff? 고맙습니다. Bhutto. Bhutto. 네. 그랬더니? 그때ous Jun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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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에 계신 분들이요? 네. 그런데 사장님이 볼까 봐. 왜냐하면 라이벌인데 그래도. 이제 몰래 사 먹는데요. 진짜? 저기 사장님이 알면 혼나니까. 색깔 좋아. 상수여 하나 더. 네. 손님이요? 아니 응대했을 때. 기억에 남는 손님이라도. 존은 앞에 손님이 좀 있어요. 말을 잘하는구나. 다녀와서 한국말 더 버벅대게 됐어요. 저 원래 한국말을 잘했거든요. 남편이 kingdoms은 거의 가르쳐야 해요. 거의 가서 하도 영어를 많이 써가지고. 이곳에 왔습니다. 아, 여기가 왔어요. 아, 저거요. 너무 매콤해, 저게 약간의 냄새가 안 나요. 저희는 30분간 세트에 담아요. 그리고 한 명이 더 있는 것 같아요. 그건 괜찮아요. 살을 보내고, 질문을 주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많이 음식을 주네요. 하여간 다녀였던가, 주의자에 대한 밥을 가져갔던데요. 할 수 있죠. Listen carefully Hello. Good, how are you? I'm great, thank you. One of each. Yeah. One of each. One of each, please. One of each. Listen carefully How is everything? Good. Let me know if you need anything, okay? Let me know if you need anything else, okay? Listen carefully Hi. Hi. Would that be all? Okay. Would that be all? Yeah. Would that be all? Yeah. Listen carefully Is, uh, shit-kay? Would you like a sample? Here, try a sit. Would you like a sit? Yeah. Listen carefully Thanks a lot. Have a good one. Thank you. Have a good one. No matter, we are getting down tonight. You know what? Yeah, you know you go, You know you go, You know you go, You know you go,